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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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망간다! 응, 어... 내 작은 형님을 찾고 있어 너의 높은 곳에 좀 더 높은 곳에 도망간다! 진짜야? 샘? 다시 만나요, 나이퍼네 아, 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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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수하는 거 아니야, 얘한테? 버리고 갔다고? 너가... 네, 너가 봤어 저기... 제시아 도망간다! 네, 근데... 제가... 제가 전화했, 전화해봤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찾고 모두 나타났어, 모두 죽었었고, 네, 나이퍼네 뭔가 수상해 이 형 아군처럼 보이지가 않아 뭔가 아군처럼 보이지가 않아 레이프가 성형했나? 과보 얘기야 과보 샘발라를 탐험했었지 샘발라를 몇 년 전에는 이 투명의 뮤지엄으로 이 물건들을 파는게 파는게 실용적이죠 사서 파는게 쿱블리칸의 선물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거야 야 저 샘 형 있잖아 수상한거 있으면 바로 말해라 얘들아 한동안 얘기한거 아냐 하루종일 얘기한거 아냐 한동안 얘기한거 아냐 하루종일 얘기한거 아냐 유문을 좀 쓰긴 했네 유문을 좀 쓰긴 했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설마? 마약했어 왜? 자신 뭐 마약을 엎은거 아냐 쫓기는거 아냐 작년에는 저 샘발맥이었는데 아 얘한테 뭔가 미션을 줬구나 자기 대신에서 뭘 하라고 그 얘를 풀어줬나봐 힘으로 마약왕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휴 고마워 어디야 그 어둡이 어둡이요 예 어둡이요 만족스러워 하지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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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였다 치는 갇혀있는 주제 이곳은 배가 생각나는 이곳, 네, 하지만 당신이 얘기하지 않으러 가ään 명칭pire 도장의 제공된 타이애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진 이곳에 대해 걱정하십시오 모르고 김에버리와 사오를 400만이도 rev Alfred tas 나의 맛 이러냐 진짜 내보내줄 사람처럼 그쵸 어? 총 쏘 해놨는데? 어 얘를 구출하러 왔네 수종자네 와 진짜 멋있는 애다 얘 그치 물론 여기있는 죄없는 간부들 죽이고 이러겠지만 되게 많이 멋있다 핵터 알카조르 어 얘네들은 안구해? 차라리 얘네들 다 구해주는게 훨씬 나을텐데 그래야지 자기들이 훨씬 더 억울을 끄는 애들이 있을텐데 다른 애들이 더 샤뮬르 계속해 우리 빨리 움직일게 오이쉬 이거봐 이 간부들 다 죽였어 이거 이 자식들 나중에 청벌 받겠네 이거 와 불쌍한 사람 제발 그러지마 아이 그러지마 그 나쁜새끼야 아아아아악 개막장 게임 같으리라구 이씨 여기 너 이거 필요할게 대박이야 이제 내가 저사람 죽은걸로 된다 이 총으로 내가 암살했대 지문이 다 죽였다 자 암바다 시작하자고 자 암바다 시작하자고 아 팀킬 안돼 아아 까비 얘도 얘도 안죽겠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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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갈겨버리면 되겠네 총알 먹고 쓰레기들을 상대할때는 쓰레기가 되야됩니다 저의 인정을 멀하지마세요 오케 가자 와아 지오너기 터트려 지오너기 터트려 지오너기 터트려 지오너기 터트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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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아니야 어 엉패 자 엉패에서 체력 회복하구요 너의 약점을 쏴주마 너의 약점을 쏴줴 아유 까비 까비 어 뭐야 어 스크립 총알이 없어 나 어어 이야아 멋있성 멋있는 오빠야 야 이게 총알이네 딱보니까 이게 핀나네 이거 오케 자식들 어 그렇지 그냥 알았어 다 죽여버리는데 애들이 어 나이스다 총알이도 없나요? 이게 산가요? 오케 이걸로 가자 그럼 이제 뭐? 지금 포지션이 되어있어? 네 어디서 구입해? 사무열 사무열 왜? 왜? 그냥 해봅시다 뭐 터트리나본데? 아니면 기다리나 오오오い 와wir 쏘 tenure 나는 이 운이 부서져 있지 않고 여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 덩을 부서고 있었네 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 됐어 죽였어 됐어 죽였어 자 올라가 자식이 그렇지 뭐야 한방에? 멋있다 오우 총설 맘에 들어 그렇지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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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전쟁난거 같다 진짜 오케이 총알이 얼마 없는데 이제? 한 마리 남았네 다 제거한거 같죠? 내려갑시다 바꿔 어 세멸 럼프해라 알려준다다 친절하죠 오케 잠깐만 뒤에서 공격을 하잖아 오케 다리 걸어버려 자 기다립니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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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밀치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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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할게 이정도의 밥값은 할게 이정도의 밥값은 내가 할게 오케 죽었다? 니 자식마라? 됐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사무열 물러서래 또 뭐 부수냐? 총알이 너무 없어 지금 어어어어 여기야 이쪽 이쪽이 폭탄 설치야 오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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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여기야? 어어 여기다 어어 와아 비지양 사녀? 이거에선 답이 안나오는데 와 미쳤네 이거 어떡한다? 최대한 앞쪽으로 가야되요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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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중해야겠다 게임 그렇지 그렇지 다 죽이네 그렇지 그렇지 다 죽이네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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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그렇지 으아아아 내가 했어 내가 안 꺼냈다고 내 탓이야 나 좋았어 야 야 패드로 쏴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데 패드로 쏴봐 쉽지않어 오케 이게 반동이 없는 거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하면 진짜 쉬운 게임이에요 패드기 때문에 일부러 반동을 안 넣은거지 패드로 쏘기도 힘든데 반도까지 넣으면 더 쏘기 힘드니까 나 왠지 있잖아 쟤 왠지 죽을거 같애 저 보스 근데 가다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당신의 꿈을 쫓으시오 이런 얘기 할거 같애 알카자라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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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있을거 같애 왠지 너가 남은 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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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너의 꿈을 쫓아라 이런 명언 남겨 죽을거 같애 왠지 왠지 마우스 진짜 잠을 잠을 내 옆에 잠을 아 형님을 보고 좋은 시작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야 설마 얘 이걸 목적을 두고 있는거 아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쁜 세끼였네 이거 하 하 하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거 와 성질이 제일 급하네 6개월 하하하 사람들은 일찍 항상 더 시간을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보다 3개월 3개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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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은! 3개월은... 4개월은... 3개월을 알려드리기 Irene 게무섭네 정말 어디서... 정의롭다면... 저 표현들이 진짜 무서운 표현들이야 리앰리쓰야 그렇지 4개월 5개월 5개월 바로 인자한 모습다 감시한단 얘기네 물건을 찾으면은 이제 지들이 찾으러 온다는 얘기는 니가 뭐하는지 우리가 보고 찾으면 간다는 거 아뇨 나의 말은 레이프는 아마 이게 없다고? 뭔가 단서마다 더 있나? 뭐지? 하나가 더 있어 너가 있잖아 그러는 거 아니야? 훔치는 게 아니야 뭐야 아 같이 훔치자고 여러분 이래서 형을 잘 둬야 됩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저기 뭐야 또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들 누군가? 아니요 아니요 Charlie Cutter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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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여기까지 다 털이 있네 여기까지 다 털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감옥에 가진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더 미래였나 제임이선은 여기에서 이 감옥에 가진 줄 알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 털도 아멘